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이명웅의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입니다. 6일 한 유명 유튜브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흡연 논란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있다고 제기를 해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모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명웅과 함께 트로트 가수를 하는 상대 경쟁 트로트 가수 측에서 고의로 이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명웅이 실내에서 흡연한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고 따라서 소속사와 이명웅은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특히 이명웅도 이렇게 공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팬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소속사도 이게 니꼬친이 없는 액상 담배여서 담배가 아닌 줄 알고 모르고 폈다. 그렇지만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유명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모로는. 말하자면 그 건물은 뻥수하학당의 녹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역 건물에서 찍어야 하는데 이 유명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진 기자들이 그때 당시도 그날도 이 뻥수하학당의 녹화 현장을 찍으려고 역 건물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찍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경쟁 트로트 가스의 측근이 신뢰에서 고의로 찍어서 이것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또 특정 언론에 제보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는 거죠. 신뢰 흡연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이지만 이렇게 담배 한 번 폈다고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명 유튜브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난리 법석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싶었는데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소속사 이명웅도 사과를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 유명 유튜브가 음모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나름 설득력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명웅이 그동안에는 무명 가수에서 유명 대세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거수 일투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언론의 취재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일반인들의 행동하고 달리 이명웅은 유명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는 모습 그 자체가 무명 시절의 그 행동하고는 다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는 음모론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명웅이 억울한 겁니다. 고의로 이명웅을 죽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하고 특정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요. 특정 언론사는 또 그 상대 가수 측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언론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 이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명웅이 좀 억울하구나. 당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정리해서 음모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억울하다. 하여간 이명웅 팬이나 또 이 관련해서 댓글을 보면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댓글의 방향이 있습니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몰아붙이냐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음모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명웅이 좀 당했구나. 억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음모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물론 이명웅은 유명 보통 유명 연예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을 신속하게 아주 쿨하게 사과한 점도 잘해서 문제가 일단렉되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음모론이 제기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서 정리해서 음모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